지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한 분이죠. 명태균 씨가 SNS에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캡쳐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상대방이 김건희 여사님 과로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써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난감. 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대회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뤄진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대화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김건희 여사의 평소 생각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난감하고 어처구니 없고 또 이게 앞으로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여기 오빠가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친오빠하고 또 이런 거를 다 논의했다 그래도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 해명도 대통령실이 좀 해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팩트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는 전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대통령실 얘기는 믿기 어려운 게 국민들의 심정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 희망을 잃어갈 것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만 해도 이거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들이 전개될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좀 아슬아슬해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밝혀진 카톡 공개한 카톡 보니까 아마 명태균 씨가 김재원 최고하고 이렇게 입시름하다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공개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아마 명태균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사람하고 싸우면서 자존심이 상한다 싶으면 뭔가 하나씩 앞으로도 계속 공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완전히 위법하거나 이런 건 없어 보입니다마는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와예 그런 문자 내용이 더 공개된다든지 정말 공천에 개입됐다든지 이런 게 직접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이제 바로 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 정권 또 국민의힘 전체가 명태균 씨한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 놀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사할 거는 빨리 수사해야 되고 밝혀질 것은 밝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 여기에 오빠는 그 오빠가 아니다. 친오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또 밝혀지면 이게 왜냐하면 그 문자 캡처한 거에 위나 아래만 보면은 이 오빠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을 만나러 가기 하루 전날 이게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지금 메시지 전달을 서로 한 건데 걱정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 해명을 내놨는데 사실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해명을 내놨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문자 속에 등장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다.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이 해명.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굉장히 국민들을 좀 약간 무시하는 존중하지 않는 해명들이에요.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를 해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 거에 대한 맥락을 세세하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판단할 거리는 하나도 안 주고 이거는 사적 대화야. 문제가 없어라고 그냥 가르치듯이 내지는 입력하듯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무슨 담임선생님 가르침을 받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런 자세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국민을 모시듯이 국민을 존중하면서 오해를 하셨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 오해를 깔끔하게 해소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때의 시점이나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딱딱딱딱 얘기를 하고 입증될 만한 것이 있으면 입증될 만한 것까지 같이 그리고 이 정도의 국민적인 의혹이 됐으면 되도록이면 당사자 또는 책임 있는 사람이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지금 이런 모습은 해명 자체도 굉장히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이고 태도조차도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래서 굉장히 좀 화가 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의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오빠가 친오빠라는 해명은 믿기 어렵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도 정치권에 한 20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권력자들의 모습을 커튼 뒤에서 가장 많이 바라본 사람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제가 같이 일한 분들도 대부분 더 어느 정도의 대통령 후보나 아니면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나 이런 걸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요직에 계셨던 분들. 그래서 이런 류의 대화들 이런 것들이 가지는 맥락 행간 이런 걸 어느 정도 저도 읽을 줄 아는데 그 경험에 비추면 그런 방식으로 추측하고 오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자예요. 그럼 이 추측과 오해와 해석, 나름 해석을 해소해 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문자 속의 오빠가 친오빠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런 걸 해명할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봐도 좀 구차하고 오히려 차라리 지금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또 고발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걸로 아는데 차라리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차라리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응당한 처분을 받는 게 맞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게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고 지금 중차대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북한 문제도 있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전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그 오빠는 친오빠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싶고 당장 지금 내일이 제복을 선 건 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악 아니에요? 우리 여권이 보이고 있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지난 총선 전에도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이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총선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때 더더군다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런 문제까지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도 바로 내일이 제복을 선 건데 오늘 이렇게 명태균 씨 때문에 이런 일을 또 겪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총선 내일이 큰 선거를 계속 졌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은 거에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태세 전환 변화된 모습을 빨리 보여야죠. 저는 이렇게 김명우 의원님처럼 소위 말해서 측근이라는 분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진언을 해야 된다. 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가진 어떤 이익이나 특혜를 좀 얻으려고 너무 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대통령이 자기 부인 일이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건 또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럴수록 더 충신들이 나서 가지고 이래야 이게 정치를 하는 그리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대통령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대통령도 자기 가족까지도 흔쾌히 또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간신들이 아닙니다. 여사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본인이 아니야. 나 혼자 결단할게. 이렇게 하기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간신들을 뚫고 결단을 해 주신다면 더 멋있는 박수 받는 모습이겠지만 저는 일단은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김명우 의원님처럼 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전략을 짜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한테 기자리 문자 전화 굉장히 많이 갔나 봐요. sns가 올라왔는데 국감 중에 너무 많이 와서 확인을 한다면서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만나거나 대화한 적 없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sns에 또 앞선 sns에 따르면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 sns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요구 간 거를 가장 잘하는 건 바로 당사자 두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이게 변명이 되고 잘못하면 구차한 변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즉각 즉자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워낙 여기저기 걸쳐 있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크로스체크가 또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를 함부로 하면서 이것을 쉴드 칠 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명태균 씨가 어느 방송사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제 느낌은 저도 이제 전당대회도 나가고 지역선거도 나가고 이래 보면 그런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합니다. 항상 여론조사 전문가나 컨설팅에서 찾아오고 의원님한테도. 그럼요. 그럼요. 그게 다반사죠.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 좀 위험하겠다 싶은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 느낌은 어제 그 인터뷰 쭉 들어보니까 일단 말을 잘 하더라고요. 말 재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 이걸 떠나서 정치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좀 혹할 수 있겠다. 뭐 이제 대문 밖에 매달려 있는 강아지가 그 안에 반려견 생활을 알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런 거는 굉장히 참 비유가 그렇긴 합니다마는 쏙쏙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직관적이에요. 그다음에 선거의 강이라는 걸 건널 때도 그 선거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강만 건너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그 강물의 유속과 깊이와 넓이와 이런 걸 얘기해줘야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거를 잘 이기기 위해서 나는 데이터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입장에서는 쏙 들어오는 얘기죠.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좀 이렇게 농간을 부렸구나 생각이 들어요. 100%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런데 이제 어떤 걸 왜곡한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게 있으면 그게 문제지만 명태균 씨를 만난 것 자체는 어떤 불법이나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당선 이후에는 컨설팅을 받으면 안 되죠. 밤늦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스타일상 자꾸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누구를 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팔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스타일인데 이거를 이 옥석을 구분 못했다는 거는 굉장히 서글프고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명태균 씨가 앞으로 아마 입을 더 열고 더 공개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봐서 우리 주변에서 명태균 씨를 막 그냥 비하하고 싸움을 붙이고 이러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법적인 기준이나 처벌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오는 게 슬픈 거예요. 저도 대선 후보도 모셔봤고 당대표급 인사들도 몇 분 모셔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는 분들의 두 부류가 굉장히 위험한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그 한 부류가 전보시는 분들이에요. 또 한 부류가 이런 명부나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선거꾼들이죠. 이 두 부류가 제일 위험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다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부류거든요. 점과 이렇게 무속과 점 관련된 분, 여론조사와 관련된 분. 그런데 정당에서 여론조사 앞으로 하고 이러려면 투명성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여론조사는요. 그 근거가 안 남아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선거인 명부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게 왜 만드는 겁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걸 확인하고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는 선거인 명부조차가 없습니다. 이거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활용하려고 들면 아주 무섭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저는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공적인 분야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전부 다 근거를 남기도록 개정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론조사가 이런 권력작용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처음 들어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타겟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 먹잇감이 아주 훌륭하게 되신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과연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오는 거를 명태균 씨 말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남는 거는 지도자다운 결단뿐이 없다. 책임질 만큼 지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계속 수렁에 빠지듯이 계속 끌려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